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요법을 만드야 하십니다. 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2일이긴 하지만 하루 늦었지만 또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릴 날이 왔습니다. 24년부터 약간 제가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해당 부분 언급해드리면서 또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제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의 대부분의 그런 로우 데이터들이 여기 카페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자, 24년도 1월달 내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리기 전에 노트북 가격은 싯가입니다. 그때그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적대는 20%에서 30, 4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사셔야 돼요. 다만, 다만 최신 전자제품 할인 정보랑 가격 트렌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우선 쿠팡 11번가, 블라블라, 노트북, 타블릿, PC, 스마트폰 가격 할인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노트북이 할인율에 따라서 쫙 날앱이 돼서 소팅돼서 보이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1%까지 할인이 된대요. 이렇게 할인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파란 글씨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대 최저가격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1월 2일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1월 2일자로 최저가격을 찍고 있고 얘는 29일에 최저가격을 찍었고 얘는 22일에 최저가격을 찍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준으로 가격... 이하로 검색해서 보시고 제품도 검색해보시면서 그램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서 원하는 제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꽤나 나름 정성스럽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반품 쿠팡은 반품도 되죠. 반품 또 별도로 이렇게 날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나름 가성비 있는 제품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리도 있어요. 자 노트북 구매하실 때 사양이 복잡해서 되게 짜증나시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CPU, GPU 램 클릭해주시면은 가격 트렌드 확인 가능하고 어느 게임 어느 프로그램 정도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최근에 좀 핫한 CPU죠. 울트라 이 제품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울트라 들어간 거 가격이 갤럭시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롤 되는데 로스트하크 정도 되는데 오버워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볼까요? 요즘 아 게이밍 노트북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 아 이 제품이 뜨면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제 단톡방이 있고요. 단톡방 들어가서 카톡방 보시면 됩니다. 단, 채팅 금지예요.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 같은 경우는 1대1 카톡방을 이용을 해주세요. 제품 추천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직장인인지라 제때제때 답변 못 드리고 하루 지나서 답변 드릴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카페 그래서 카페에서도 수시로 전자제품 추천드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 색을 구독 요거 해주시면 나중에 알람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도별 노트북 권장 사양 및 가격입니다. 일반 제품 사실 때 내가 뭐 할 건데 어느 정도 사도 될까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용, 학생용 같은 경우는 인텔 12세대 i5 이상 AMD 5000번대 6코어 라이젠5 이상 제가 6코어라고 따로 해놓은 이유는 얘가 7000번대 가면서 라이젠5인데 4코어짜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참 AMD가 사기를 치려고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40만원 정도부터 생각하시면 된다. 캐주얼 게임용은 요렇게 요렇게 가격 그리고 빡센 게임은 요렇게 그리고 영상 편집용은 요렇게 기준을 잡고 쭉쭉쭉쭉 올라가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품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1 15 블라블라 요 제품 요 제품 가격이 32만원이에요. 행사해가지고 32만원입니다. 라이젠5 4세대 5500U 그러니까 5천6번대가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사코어 들어가 있고요. 레모 8기가짜리에 그리고 광시야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코론 제품이 32만 9천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저렴한 제품인 거예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롤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사양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한 사진이라든지 풀 HD 짧은 영상 정도도 편집할 수 있다. 다음 램을 추가한다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나와에서 해당 제품 지금 최저가가 45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45만원짜리가 다나와 45만원짜리가 3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해서 보시면 11번가인데 11번가는 쿠폰 적용하는 게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모바일에 11번가 앱을 설치하고 클릭 클릭해서 쿠폰 받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당 가격 32만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학생용 사무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죠. 학생용 사무용이고 6호짜리의 USPD를 지원하는 레노버 싱크페어헤드 E15 제품입니다. 예고제품은 제가 거의 주장창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쿠폰 적용해갖고 44만 9천원이고요. 단아 최저가는 지금 57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해당 제품 라이젠5 4세대 5625U 헥사코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USB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능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제품 대비 소폭 상상이 돼서 점수도 높고 할 수 있는 것도 롤도 좀 더 막대가 더 긴 거를 알 수 있죠. 이거 한번 비교해 드리면 얘는 지금 CPU 점수가 13,000점 정도 됐죠. 얘는 15,000점 정도로 향상됐다. 그리고 싱크패드는 어느 정도 네이밍이 있는 라인업이긴 합니다. E3G가 좀 저가형이긴 한데 가성비 3G이긴 한데 확실히 간단하게 사무 용도로 쓰는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8기가 제품이 있고 16기가 제품이 있으니까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게가 조금 나가요. 1.8kg로서 성인 남자가 백팩에 넣어 놓고 다닐 수는 있는데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 그런 무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i5 12세대 12450H 들어가 있고요. USB PD 지원하고요. 1.3kg 제품 들어가는 네너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클릭해서 보시면 우선 할인쿠폰 15만원 적용해가지고 44만 9천원이고요. 다나와 최저가는 지금 64만 9천원에 되어 있다. 어마무시한 할인이죠. 퍼포먼스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보다 롤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그래픽 점수가 떨어져요. CPU 점수는 이 제품 대비 더 올라간 반면에 GPU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유인즉슨 아 얘는 인텔도 장난 많이 치는데 이 12450H라는 게 UHD 그래픽을 지원하거든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인텔이 11세대 12세대 넘어가면서 XE 그래픽이라는 걸 적용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을 올렸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 C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성능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서 다만 일반적인 워드라든지 그런 문서 작업 그리고 간단한 사진 편집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램도 16기가 박혀있으니까 그냥 사서 업그레이드 생각 없이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다. 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1.3kg짜리 가벼운 무게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램은 제가 조금 하나씩 계속 추천드릴 예정이에요. 최저가 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그램 찾아서 추천드립니다. 1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램 15, 15 블라블라 이 제품이 되겠고요. 인텔 i5 13세대 1335U 들어가 있고요. 16기가 램 들어가 있고 썬더볼트 두 개 있어가지고 USB PD 충전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품 1.14kg로 가볍죠. 다만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나 최저가 같은 경우는 120만원대 형성이 되었는데 할인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램에서 쓸만하면서 정말 가장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죠. 이 제품 대비 CPU는 비슷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GPU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PU 얘는 UHD 그래픽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XE 개선된 그래픽이라서 이 정도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램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17인치 그램 140만원, 150만원짜리랑 동일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얘가 15인치로 좀 모니터가 줄고 그리고 모니터 해상도도 좀 줄고 하면서 가격이 훅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제품. 이 제품 제가 조금 고민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게이밍 노트북에 가격이 잘 나온 게 없어요. 게이밍 노트북은 가격에 다 미쳐가지고 맘에 안 들어.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 우선은 영상 편집 플러스 게이밍이에요. 우선 영상 편집이 좀 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당연히 게임도 되긴 하지만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저 5 제품으로서 17인치 QHD 해상도를 갖고 있으면서 P3 색 영역을 100% 지원해요. 이건 전문가용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젠 7 6800H 들어가 있고요. 16기가 램 기본적으로 박혀있고 RTX 3060 4000번 때 나오는데 3060이 RTX 4050이랑 4050이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140와트짜리라서 빠방하게 전기 먹으면서 퍼포먼스가 더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제품 또한 윈도우 11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그래서 100만원에 요선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4050 들어가는 게 거의 한 9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디스플레이도 나쁘고 CPU도 i5 들어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당 제품 꽤나 가성비 높게 영상 편집용 혹은 게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CPU 점수 확연하게 다르죠. 아까는 만 7000번 때 아니 만점 때였는데 2만 점대로 올라가고 GPU 점수 또한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막대가 꽉 차있는데 사폰 같은 빡센 게임 플레이는 가능한데 해산도를 높인다든지 그래픽 설정을 조금 올렸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얘는 램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램이 1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난 빡세게 영상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2기가 이상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얘는 다나와 최저가가 비슷비슷합니다. 워낙 니트로 파이버가 가격이 좋게 나오는 가성비 좋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나와 최저가랑은 차이가 크진 않지만 한 5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저가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USB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 PD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성은 3킬로라서 최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상 편집도 하면서 게임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머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난 그냥 단순하게 문서 작업 좀 하고 아주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 그럼 요거 원픽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조금 그래도 쓸만한 거 그리고 나는 조금 완성도 나름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요 레노버 싱크패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좀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립3 구매하시고요. 난 그램 사야 되겠다. 그럼 요거 사시고 나는 영상 편집이나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요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솔직히 게이밍 쪽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4000번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생기면 제가 뭐 되는 대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은 뭐 제가 요거 카톡이라든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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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추천드리는 요 페이지로 추천드릴 테니까 혹시나 모니터링 하시다가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로 크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24년도 1월달 가성비 노트북 다시 한번 추천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오. 이상 만져주셨습니다. 그럼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